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흥하는 수능지구과학초문가 오지훈입니다. 2021년 7월 7일에 치러진 고3 학력평가 지구과학원 해설강의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문항해설에 앞서서 간단한 총평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학력평가에서는 제가 총평을 굳이 말씀드리긴 하지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는 점 여러분들 알아주시고요. 문제가 그래도 우리들이 얻어갈 만한 문제들이 요소요소에 잘 있습니다. 따라서 학력평가 여러분들 전체 수능을 응시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다 치르는 시험이 아니에요. 고3 재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시험입니다. 따라서 성적 산출 자체도 아주 큰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조금 데이터가 빠져있는 반쪽짜리 데이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점수 등급컷 이런 거에 너무 크게 연연하지 마시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걸 빨리빨리 깨닫고 그것들을 보완해나가는 그런 공부를 발 빠르게 그 누구보다 빨리 해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조심해야 될 건 이거죠. 선생님 저는 했는데 너무 잘 봤어요. 어? 술술 풀렸습니다. 어? 저는 이제 지금까지 졸업해도 되나요? 그러면 안 돼. 오케이?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점수가 잘 나왔다 하더라도 체크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완벽하게 알고 풀어서 맞춘 건지 아 약간 아리까리했지만 왠지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게 답 같아. 왜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맞은 건지 문제 하나하나 하나씩 이렇게 복귀를 해보면서 그 부분들을 점검하셔야 돼요. 알겠지? 따라서 이 해설관리를 같이 보시면서 그에 대한 점검 같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네. 어느 정도는 좀 빡빡한 암기 능력을 요구했던 문제들도 있고 어? 그리고 아 이거는 조금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충분히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조금 낯설은 형태의 자료와 질문들 또한 이 시험지 안에는 들어있습니다. 음 어쨌든 챙겨갈 게 있다라는 점 알아주시고요. 네. 물론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랑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을 주관하는 평가원 모의고사랑 조금 결이 다르긴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된 문제이다라는 거 어쨌든 우리는 이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어? 오케이. 총평 요 정도까지만 할게요. 간단하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1번부터 문항 해설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네. 자 1번. 그림 가나는 고생되 이후 서로 다른 두 시기에 대륙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자 잠깐만. 이거는 잠깐. 어?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이거 찢어졌네. 지금. 그치. 북아메리카 유럽도 막 떨어져 나오고 있네. 근데 여기서는 그렇지 못해요. 막 거의 붙어있어. 맞지? 그러니까 이건 거의 판게아에 근접한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고 얘는 이제 판게아가 분리되는 상태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 선생님 판게아는 고생대 말. 페른기 말. 고생대 때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판게아가 분리된 게 중생대 시작할 때 바로 분리되기 시작한 건 아니거든요. 트라이아 쓰기까지는 판게아 모양이 유지가 되고요. 트라이아 쓰기 말 지음부터 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고생대 이후의 시기에 대한 그림이라 하더라도 판게아 모습이 있는 그림은 가능할 수 있는 거지. 중생대 초. 트라이아 쓰기, 트라이아 쓰기 초. 이럴 때는 판게아 모습이 가능한 거예요. 어쨌든 시간의 흐름은 이렇게 되는 거고 가에서 나로 변한 것 같고 나의 에팔레치아 산맥이 존재했다. 존재했지. 존재해. 왜? 에팔레치아 산맥은 언제 생겼다라고 보는 거냐면 얘는 판게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그때 에팔레치아 산맥이 생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판게아 이전 시절에는 대륙이 이렇게 하나하나 떨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움직이다가 판게아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서 대륙과 대륙이 충돌로 인해 에팔레치아 산맥 그리고 칼레도니아 산맥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이미 판게아 모습에서 이미 이런 에팔레치아, 칼레도니아 이런 산맥들은 있었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북아메리카 동쪽에 있는 게 에팔레치아 그리고 유럽의 서쪽에 쭉 이어지는 그쪽 산맥이 칼레도니아. 그러니까 이때도 있고 이때는 당연히 그 이후니까 이미 있는 거지. 그죠?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에팔레치아 산맥이 지금도 있어. 그러니까 이미 판게아가 형성될 때 에팔레치아 산맥은 만들어진 거니까 가에서도 있고 나에서도 이미 이건 존재한 상태라고 보는 게 타당하고요. 가하나보도 인도 대륙은 남방구에 존재했다. 인도 대륙 여기 여기 이 그림에서 인도 대륙 위치에 콕 찍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정답 5번. 그리고 이제 결국은 여기 있는 인도 대륙이 북상하고 북상하고 올라가서 아시아 대륙과 충돌을 해서 신생대에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되죠. 오케이. 자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해 주시고 정답 5번.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2번. 자 그러면 태평양판을 위치한 열점에 의해 형성된 화산 형성된 섬과 해산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자 오른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라. 좋아요. 근데 뭐 동서랑구 표지는 돼 있고 여기 쓱 보니까 이게 북아메리카 서쪽 지역의 해안선 나 있는 것 같아. 자 근데 이게 실제로 섬들이 이렇게 다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해산 섬이 일부 있고요. 대체로는 이 해수면 아래 이렇게 잠겨있는 해산들이 이렇게 쭉 줄지어 늘어선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는 이미 하와 열도에서는 어떤 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냐면 하와이라는 섬이 현재 열점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못하고요. 오케이. 바로 열점이 얹혀져서 현재 화산활동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걸 좀 알고 계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 위치가 열점이라고 볼 수 있고 얘네들은 여기 위치한 하와이보다 훨씬 더 예전에 만들어진 애들이 이렇게 줄 서 있는 거예요. 대체로 지금 이 태평양판의 얘네들이 포함된 태평양판의 이동 방향은 대체로 북서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얘네들이 만들어질 때랑 얘네들이 만들어질 때 판의 이동 방향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던 건 우리가 익히 공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고 맞습니까? 근데 얘도 마찬가지. 얘는 우리가 따로 배워서 알고 있는 암기하고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만 얘네들 줄 서 있는 양상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역시도 태평양판에 존재한 상태고 태평양판이 지금 북서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얘네들이 이렇게 줄지어 늘어선 상태.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열점의 위치라고 한다면 얘는 얘네보다도 훨씬 더 먼저 이 자리에서 만들어진 그런 해산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이미 태평양판에 위치한 열점들에 의해 형성된 섬과 해산의 일부 이게 다 태평양판에 위치한 해산과 화산섬이라고 해요. 오케이. 그렇다면 대체로 북서쪽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따졌을 땐 가장 이 줄 서 있는 열도의 남동쪽 끝머리에 있는 지점이 현재 열점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지점이라는 걸 파악할 수 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 정도까지가 바로 딱 들어와야지 문제풀이가 아주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 A는 B보다 먼저 형성됐다. 맞고요. C는 현모암이 분파하겠지. 열점에서 현모암질 마그마 분출하니까. 됐습니까? 그리고 해양판도 대체로는 다 현모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해량에서 새로운 해양지게 만들어질 때 현모암질 마그마가 분출돼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대부분이니까. 좋아. 디귿 태평양판은 이동방의 남동쪽 아니죠. 북서쪽이라고 봐야지. 대체로는 북서쪽. 오케이? 좋습니다. 정답 3번. 경리은. 자,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해산과 화산섬이 꺾여있는 양상이 나타나 있을 땐 판의 이동방향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물어보는 게 조금은 더 난이도 있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굳이 물어보고 있진 않습니다. 좋아요. 다음. 그럼. 다음.